안녕하세요. 알카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처음 만나는 것이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라서 너무나 아쉽고요. 여러분과 빨리 만나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카메라만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교제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학교 교직원이신데 학교에 말씀해 주셔서 좋은 장소를 빌려주셨어요. 동영상 스스로 빌려주셨는데 굉장히 낯설고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그런데 질문 던질 대상이 이 앞에 아무도 없어서 좀 어색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가정하고 질문도 던지고 또 여러분의 대답할 시간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거나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몇 개월간 정진웅 목사님과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를 끝까지 쭉 올려보았어요. 처음 카카오톡 메시지 온 게 언제였냐면 10월 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서 제자반 훈련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제자반 훈련을 언제 하냐면 주일 저녁에 해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몇 시에 출근하냐면 6시 반에 출근하거든요. 6시 반에 출근해서 1, 2, 3, 4부 예배 다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오후 4시에 제자반 시작해서 8시나 되어서 끝납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집에 가면 정말 파김치가 되거든요. 새벽 6시에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안녕하세요. 알칸사 사랑의 교회 정진욱 목사입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전화통화 가능할까요? 이렇게 카톡이 온 겁니다. 겨우겨우 눈을 떴는데 이 카톡 보자마자 잠이 확 달아났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희 식구가 다 곤히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정도만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답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정말 뜻밖의 답을 보내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희 모두가 목사님과 통화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옷을 막 입고 전화기나 들고 아파트 놀이터로 달려 나왔어요. 제가 이야기를 저희 동료 목사님께 해드렸는데 다들 막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면접 어떻게 봤냐고 미국 갔다 왔냐고 아니요 저 놀이터에서 카톡 보이스톡으로 면접 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게 청핑의원 모두가 다 이렇게 모여 있고요. 스피커폰으로 정준우 목사님이 대표로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전달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면접 같지 않았습니다. 면접 같지 않은 면접이었고 재미있었고 웃음도 많이 오갔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 그 면접 같지 않은 면접 속에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만장일치로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저희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포함한 가족 모두를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청빙의원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면접 같지 않은 놀이터 면접이 끝나고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희는 미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이번에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하면서 그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작성하는데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에 가본 적이 있느냐? 노,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는가? 당연히 노죠.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냐? 노입니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냐? 다 노였어요. 다 노. 제가 그 서류 작성하면서 제가 혼자 막 핏이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처음 가는 게 이민이잖아요.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러니 얼마나 제 아내와 저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쉽지 않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심지어는 아내의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야만 하는 이유들을 주변 사람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주간에 심지어 인터넷 기사들을 통해서도 마음속 결정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셨어요. 저에게도 물론 기도 속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 주간, 그 기간 동안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하여서도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칸사 사랑의 교회의 일원으로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거기서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과 여러분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껏 그딴 가운데 이뤄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 정진우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죠. 그리고 뉴욕으로 이렇게 떠나셨어요. 며칠간 운전해서 가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떠나시기 전에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까지 하실 거냐고 요한복음 12장까지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쉽고 그리고 호기롭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곧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올해로 목사만 14년 차인데 요한복음 13장으로 설교해 본 법문이 설교 원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정국사님이 설교 잘하시거든요. 진짜 달변 가세요. 원고도 없이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한 시간씩 넘게 하시는지 진짜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어받아서 13장부터 바로 제가 하면 제 실력이 금방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분이 가진 탁월함에 제가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비교당하게 하는 게 참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정진우 목사님이 저한테 권유해 주신 게 뭐냐면 팀켈러 설교 음성, 음성 파일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영어죠. 한국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 권유를 받고 다운로드 받은 MP3 파일을 듣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20번 정도 들으니까 한 6, 70%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직도 그 미국 성도들이 팀켈러 설교의 어떤 부분에 웃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거 이해하려면 정말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미리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는 팀켈러나 정진욱 목사님에 비하면 정말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가진 해박함이나 성경을 보는 해석이나 모든 안목들을 너무 많이 배우고 싶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노력해야 하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것을 그대로 훔쳐오고 싶지는 않아요.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아시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각 설교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성품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와 성품들을 가지고 그 사람 특유의 설교를 만들어내시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열심히 닮아갈 거고 노력할 겁니다. 제 마음이 오해 없이 잘 전달됐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십삼장 일절부터 십칠절까지예요. 앞의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까먹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에 배경되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뭐죠?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우리 다빈치의 작품으로도 유명한 그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기 전날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 본문이 작성되었는데 이 성경 본문이 작성되었는데 특별히 일절부터 십칠절까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한 가지 일에 대하여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이것이 굉장히 특이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에 대해 너무 신기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셔야만 했는가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굳이 발을 닦으신다면 제자들이 왜 말리지 않았을까라는 점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벌써 다루었어요. 말했죠. 그러니까 만찬이면 뭐죠? 밥 먹는 자리. 식사 자리. 식사 자리. 식탁이 마련되고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6월절 만찬. 이 6월절은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만찬의 자리를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직접 마련하시고 자리까지 다 마련하시고 그 자리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길 원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음식 먹기 전에 꼭 해야다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은 뭐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왜 닦아야 되냐면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통해 먼지 같은 것들이 사람 뱃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그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율법적인 사고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과 발 그리고 구강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물로 닦아내야만 음식을 먹는 자리 만찬의 자리에 들어갈 자격 깨끗함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마음이 그 율법적인 사고가 그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월절 만찬에 앉기 전에 이 제자들. 정결 예식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왜냐하면. 정결 예식이 사실 다른 부분들은 혼자 할 수 있어요. 물만 부어주면 뭐 코도 닦고 입도 닦고 손도 닦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발입니다 발. 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내가 닦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닦아주어야 합니다. 누가 닦아줄까요?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집 주인이 그 손님의 발을 닦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정말 드문 케이스고 보통은 누가 발을 닦아주냐면 그 집에서 가장 천한 하인이 합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 중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발을 닦아주면 안 돼요. 그럼 누가 할까요? 이방인 노예들. 전쟁터에서 잡아온 그 사람들 후예들 혹은 돈 주고 사온 이방인 사람들 그 노예들만 노예 중에 노예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 그 설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버스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버스보이. 웨이터도 아니고 웨이트리스도 아니고 그 사람의 보조자들 노예 중에 노예 그 사람들만이 발을 닦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가 있죠. 발을 닦아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견뎌만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닦아주는 그 집에서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견디면서 억압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밥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화를 들고 물을 받아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보좌에 멀쩡히 앉아계셨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의 정결함을 위해서요. 스스로 발을 닦을 수 없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발을 닦아 왕의 만찬에 어울리는 자격을 갖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노예 중의 노예, 머스보이가 되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자들 예수님 발 닦으시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안 일어나고 쳐다보기만 했을까요? 아무리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 왜 이러세요? 제가 할 게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또 한 가지 사건에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 보금 이십이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제자들 가운데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내가 더 잘났어 이런 얘기를 가지고 다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싸웠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들은 불과 한 5일 전쯤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자주 오셨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우리 지난주에 정진옥 선생님 설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가 달랐냐면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셨어요. 낙위를 타고 사람들이 종료놈 같이 꺾어다가 하고 자기 겉옷 벗어서 바닥에 깔고 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호산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당신은 왕입니다. 이 땅의 다윗의 자손 그 왕위를 그 나라를 회복할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면서 고생했던 모든 것이 드디어 보상받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역시 로또였어. 이야. 드디어 이런 날이 오고야 말다니. 너무 신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오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맞죠? 그런데 그게 제자들이 바라던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는 그의 십자가 부활과 승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가 실제로 자기의 눈앞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두 변을 둘러보니까 누가 있나요? 나 말고도 11명이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경쟁자예요. 다 경쟁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라? 나보다 잘난 놈이 저기도 저기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인식시켜야죠. 말싸움해야죠. 논쟁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난 것을 보여주어도 이 신통치 않은 판에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고요? 발을 닦아준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예 중의 노예의 모습으로 머스보이가 되어서 발을 닦아주는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높은 곳에만 두고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이나 사랑 따위는 방향 자체가 다른 거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절대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이 정결례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정결례식, 여러분이 제자들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서로의 발을 닦아준다?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한다? 대신 대가를 치러준다?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이 높은 곳에만 고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 놀이터에서 면접 같지 않은 면접 받을 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뭐였냐면, 선생님, 저희 교회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원래 한인교회, 이민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임 목회를 하게 된다면 한국보다는 이민교회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맞아요. 저는 이민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한 2년 정도 가 있었고, 거기서 한인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섬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이민교회를 향한 빚진 마음도 있었고, 그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인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맞아요. 좋은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정말 저를 개인적으로 아껴주시고, 또 지지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슬픈 기억도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슬픈 기억은 뭐냐면, 성도들 간의 분쟁이었어요. 분쟁. 제가 있던 교회는 중국 그 남쪽에 광저우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 주변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봉제 공장이나 가죽으로 가방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래서 명품 가방들 있잖아요. 짝퉁도 되게 많았어요. 초 A급 짝퉁들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한국에서 봉제나 그런 일 하시다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건 뭐였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모든 사업체나, 집이나 차나 세간살이를 다 그대로 두고, 어느 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에 대한 아주 흉흉한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죠. 그분이 교회 안에 어떤 성도에게, 거에게 돈을 빌렸다. 그리고 어떤 손해를 끼쳤다. 거의 뭐 사기에 가까운 짓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 거죠. 그분의 피해자가 된 분들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그분 욕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교회 욕도 하고, 목사님 욕도 하고, 교회가 은혜롭지 않고, 목사가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도망간 거 아니냐. 물론 이런 말들을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피해자가 되었던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가해자가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크지 않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었어요. 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났을까? 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속이고 욕하고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일들이 반복될까? 그 사람들의 눈이 그저 세상적인 성공, 돈을 많이 버는 것,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사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의 마지막 자산을 탈탈 털어서 중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패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자기 돈이 사라지는 것은 마치 자기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내 지체, 내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라도 내 돈이 보충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내 꺼져가는 생명줄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스스로를 비워서 제자들의 노예 중의 노예가 되어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들, 그것과는 전혀 대비되는 제자들의 모습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없나요? 저에겐 있어요. 특별히 저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키우면서 보통의 아이들과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런데 비교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같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보면 비교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저희 아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게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다거나 혹은 자폐성 장애 아이들 중에서 정말 드물게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마음이 진짜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거라도 좀 주시지. 왜 안 주시냐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리얼해져요. 굉장히 리얼한 기도를 가지고 분노를 쏟아내면서 하나님 진짜 막 그런 기도를 막 하는 거죠. 그렇다 정신 좀 차리고 또 잠잠해지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뿐이겠어요. 제가 이번에 팀켈러 설교 들어보라는 그 건면에 따라서 팀켈러 설교 듣는데 진짜 처음에 들었을 때는 1%도 안 들리더라고요. 다행히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들으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 영어로 된 거 막 들으면서 되게 고민하고 했을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교회에 같이 근무하는 분 중에 카투사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영어가 거의 네이티브 옷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유명한 한국에 영어가 안 되면 시온스쿨 하는 되게 유명한 영어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선생님까지 하셨어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정말. 저는 각 분야마다 제가 소속된 모든 파트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솔직한 제 마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그 제자들에게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뭘 하시나요? 기꺼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기꺼이 수건을 두르시는 거죠. 기꺼이 대화를 들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 만찬 자리에서 앉아서 먹고 마실 자격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 발 안 닦았는데 발 닦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내가 제 발을 닦아줄 수는 없고 내 발 내밀면서 발 닦아줘. 이럴 수도 없고 아 나 정말 찜찜한데 이런 마음으로 늘 불안해서 그 정결함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으셨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결하지 않은 우리의 발을 닦아서 정결함을 섬멸하기로 결정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대요. 그냥 한 번 사랑하고 맞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으로 결정하셨으니까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우린 여전히 눈이 높은 곳에 있는데 여전히 내 눈은 저 높은 곳을 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스보이가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희생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안 나와요. 그런데 늘 대표자가 한 명 있잖아요. 그 베드로의 반응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절과 팔절 상반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의 행동에 화가 난 것 같아요. 굉장히 못마땅해져 있어요. 8절에 나오는 절대로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원히 내 발 못 닦아요. 내 발 절대 못 닦아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 마음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고 의아하게 보였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환한 마음 의아한 모든 마음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콕 찍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발은 절대 못 씻어요 라고 부르면서 왜 주님이라고 콕 찍어서 말할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내 발을 닦아주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은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 거기를 탐하면서 물론 예수님보다 한 자리 낮은 거, 그 자리에 마음을 두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노예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왜 굳이 노예 중에 노예가 되셨어요? 이런 행동은 주님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요. 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주님과 어울리는 행동이 뭔지 제가 알려드려요? 빨리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며칠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들은 한 함성 소리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 보고 다이사 자손이래잖아요. 왕이라잖아요. 며칠 전에 배단이 있을 땐 제가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과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나 보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제 착각이었어요. 저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빨리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한테 높은 자나씩 좀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제가 수제자입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자리 꼭 약속해 주세요. 그 일을 빨리 하세요. 일어나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에 있어요. 오직 그 발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왕의 만찬에 앉을 자격 주는 것 앉을 수 있는 정결함 주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 땅의 높은 곳에만 관심을 두고 주님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 돈 그 권력 그 명예 그 쾌락 거기에만 그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이라. 예수님의 눈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내가 닦아주지 않으면 계속 더러울 텐데 내가 닦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정결함을 얻게 하지? 내가 이 사람을 닦지 않으면 내가 이 베드로의 발을 닦지 않으면 이 베드로가 어디 가서 정결함을 얻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너는 그 왕의 만찬에 앉을 자격을 얻을 수 없어. 너는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그 제자들의 발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제자들을 꼭 우리들을 꼭 그 만찬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시나요? 거기에 뭐가 있을기에 그래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빵을 찢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살과 나의 피다. 먹고 마시고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성찬식을 그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왜 꼭 그 식탁에 그 완찬 자리에 제자들이 정결함을 가지고 완전하게 앉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그리스도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통해 그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몸으로만 살아있는 존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굳이 베드로가 그렇게 비난하는 노예 짓거리를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반응은 늘 그래요. 좀 일어나세요. 주님 저를 좀 높은 곳에 앉게 해주세요. 내가 보란 듯이 성꼬하게 좀 해주세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라고 늘 말하지만 주님의 일은 낮은 곳에서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 죽으시는 것 우리의 정결함이 노예 중에 노예가 되시는 것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눈 높이를 낮춰야죠. 낮아진 눈으로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봐야죠. 어디 계세요? 내 발 아래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계신다고요. 더 이상 그분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일어나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겨드리세요. 제발 해주세요. 주님 제 발을 닦아주세요. 저의 버스보이가 되어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 왕의 만찬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 정결함 깨끗함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상관있는 삶을 지금 바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님을 향한 요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완전한 식탁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과 상관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이 노예로서의 예수님 그분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나의 더러워진 말을 다 닦아내서 나를 그 왕의 만찬 자리에 앉혀주시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 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남은 건 뭐예요? 앉아서 먹고 마셔야죠. 즐거워해야죠. 주님과 함께 그 친밀한 자리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살아가야죠.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즐거움이 되고 기도로 그분과 소통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생각이 그의 생각이 되고 이런 자연스러운 연결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그분이 노예가 되신 그분이 머스보예가 되신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세요. 십사절 십칠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한 가지 오해가 생겨요. 뭐냐면 그러면 주님 제가 무조건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가지고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 복을 주시는 비결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만약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발 닦아주는 삶. 누군가의 어려움을 다 대신해지고 책임져주는 것. 한번 해보십시오. 복이 올까요? 행복해지나요? 아니요. 탈진이 올 거예요. 금방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나오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행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자반 훈련을 올해 제가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맡은 제자반이 좀 독특해요. 남자 시니어 제자반입니다. 제일 어린 분이 만 오십 오 세예요. 제일 나이 많은 분이 만 육십 오 세.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가. 오십 대 넘어가서 자기 생각 바꾸는 거 되게 어려운 거 아세요? 이 고집과 아집이. 바꾸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저희 반에서 훈련시킨 그분 중에 한 분이 유독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제자훈련 교재는 한 5주차쯤 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것에 대한 그 결과물을 요구해요. 뭐냐면 매주 큐티 법문 하시 준 다음에 그 큐티한 내용을 기록해서 제자훈련 왔을 때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주차에 그분들하고 말씀 묵상하는 훈련 내에서 가르쳐주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주일이 와서 제자훈련 시간이 와서 그 한 분 말씀드린 그 한 분의 묵상 리포트를 봤거든요. 다른 분들은 보통 한 페이지 두 페이지예요. 근데 이분은 장장 여섯 페이지를 적어오셨어요. 그리고 묵상 내용이 이분이 처음 묵상해 본 건 맞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굉장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봤어요. 얼마 걸렸냐고. 4시간 걸렸대요. 4시간. 4시간 동안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온갖 눈물 콧물 다 쏟고 땀 흘리고 웃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부터도 매주 묵상에 대한 리포트를 낼 때마다 정말 독보적이었어요. 정말 깊이가 달랐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근데 이분 자신은 그런 변화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이분은 제가 지난주에 졸업하는 소감 물어봤을 때에도 아직 멀었어요. 부족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의 부인이 다른 동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달라졌어라고 자랑하는 내용들이 돌고 돌아서 제 귀에 들려올 때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변하셨어요. 변화가 그의 삶에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따뜻해지고 그동안 보였던 권위적인 모든 모습이 다 사라지고 근데 그분은 여전히 자기가 부족하대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제 마음을 너무나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거예요. 그분이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자신도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그 안에서 변화되어가며 행복을 누리는 것.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그 말씀에 입각한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진정한 복을 그렇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발 아래에 계세요. 더러워진 나의 발을 닦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분의 초청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나의 발을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나의 발을 닦아서 나의 정결함을 주셔서 나에게 정결함을 주셔서 나로 앉게 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 그분의 살과 피를 마음껏 먹고 마셔야 해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친밀함 속에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진짜 복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노예 중의 노예 버스보이가 되어 나의 발을 닦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든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높은 곳에 있던 모든 눈을 다 낮추어서 나의 발 아래 무릎 꿇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께 더러워진 모든 것을 맡겨놓고 주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앉게 하신 그 왕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고 가장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발을 닦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복된 삶의 초청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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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